아.. 앗 힘든데? 아.. 앗 힘든데? 여러분 제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오 AD로 바뀌네 신기한데 AP가 AD로 바뀌었어 와 냈구나 흠흠 진짜 여기서 리븐 대기하면 개구수다 없다 어? 집이 안 터지네? 상W에 집이래 감전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크jar 어? 안 나왔네 어? 안 나왔네 아 터레 뭐야 와 좀비 하드 진짜 저거 말도 안되는데? 뭐 하드 안 받아도 되잖아 아 아 나 너무 많이 늘었다 가야지 흠 뭐해 야 야 집 이거 감정 손에서 잡은건데 아 진짜 아 공짜 300원 날라왔다 아 공성 느려져서 그래 이 캐릭 뭐가 집안가 어 아 아 나이스 이거 좋아 죽여줘 죽여줘 어휴 대씨거리 미쳤네 하 하 입 빠졌다 어 씨 개꿀 딱돈이다 나 나 초식 했었으면 살았구나 다음에 쓰지 뭐 으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은근 빡설데? 엑사이 땅굴에 있는거 같다 왠지 여기 먹고 플래시 갱 하려고 야 이거 부시했다 없네 없네 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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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 이게 왜 써져 살았다 와드가 있어서 써줬구나 흠 흠 와 서리왕 뭐야 서리왕 뭐야 와 떨었어 뭐야 이거 한번 뜨자는건가 여기서? 아이씨 퀴가 안맞았네 아 쎄다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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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흠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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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보이는데 왜 탔냐 아 홈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섭다 아, 아딜 왜 이렇게 세? 네 어, 뭐야? 아, 뭐야? 왜 퀴가 안들어갔지? W가 안들어갔나? 뭔가 안들어갔는데 죽을 때 미졌는데 아래 초식에 초식에 안쓰면 300원 이득인 거예요? 그건 아닌가? 안쓰도 300원이에요? 안쓰면 600원이야? 참전을 터져본거네 아, 아딜 아,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아 왜 안들려 어 안 돼 어 뭐야 와 잔나 필량 뭐야 와 미쳤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였다 위치 흠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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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흠 흠 흠 아 퀴 안 맞았다 아 이거 죽었는데 아 씨 아 이게 Q 안 맞았네 아 이거 너무 컸다 이거 봤으면 잡았는데 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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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게인데 뭐야 잠을 찾고 있습니다 잠을 찾고 있습니다 난 알았지 난 알았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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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다 맞았네 흠 아 렉사이 렉사이 잡은거였는데 렉사이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렉사이 잡았어야 되는데 렉사이 잡았어야 되는데 안 좋아 보긴데 안 좋아 보긴데 잡았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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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나도 같이 가자 나만 빼놓고 게임하네 또 해가 안 나왔어 끝내 끝내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